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현준입니다. 6월 평가원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시험 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압니다. 이미 좀 지쳐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친시험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 아마 해석이 잘 안 돼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텐데 특히 뭔가 시험을 치고 나서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내가 못 풀었다. 그럼 인정이 될 텐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못 풀었을까. 이런 느낌이 이번 시험 역시나 역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얘기는 선생님이 늘 해왔던 얘기거든. 아니 시험을 쳤는데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시험 끝나고 난 왜 안 돼. 이 답답함 이것이 아마 이번 6평 또 재현될 것이다 했는데 어김없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등급컷이 막 올라오겠죠. 생각보다 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 이번 6평이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왜 제목이 아직은 잘못된 만남이냐고요. 이번 시험을 보면 평가원은 낮추려고 노력을 꾀했습니다. 좀 풀어볼래? 3월 학평을 보니까 4월 학평을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 공부 상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좀 썼어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중심의 기존은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형적인 성질의 활용을 줄이고 이게 뭐냐면 문제 풀이 많이 안 해도 맞출 수 있게 문제 풀이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한 게 뭐냐면 3차 함수 비율과 접선 이런 거 있고 인수를 막 화려하게 사용해서 성질을 딱 이용해서 함수를 한 번에 딱 결정하는 내 옆에 문제 많이 푼 친구 나는 그런데 문제를 많이 못 풀어가지고 아직 그게 잘 안 돼. 이런 걸 좀 줄여준 모습이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기아도 두 도형의 위치관계를 딱 풀어야 두 도형의 연결을 확 성질에 기반해서 풀어야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 따로 풀고 이거 따로 풀어서 이렇게 섞으면 되는 방식으로 13번을 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또 어려워요. 아직은.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낮을 거야 아마. 정답은 이제 문항별로 뜰 텐데요.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선생님이 이제 받았던 첫 느낌은 그렇습니다. 대신 기본기를 좀 늘렸죠. 변별력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고1 때 근각 해설 관계. 고1 때 정수들을 다루잖아요. 그런 걸 심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려워. 선생님도 어렵더라고 보니까. 어렵다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걸로 변별력 좀 확보하고 이번엔 조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두 번째 선택과목을 굉장히 순한 맛으로 냈어요. 작년 6평에 비해서도 그렇고 수능과 9평 수준에 비해서도 아직 선택과목 학습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그런 건지 심지어 28번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29, 30을 굉장히 순한 맛으로 냈는데 그게 효과를 그렇게 크게 봤을까에 대해서 또 선생님은 아직은 잘못된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6평을 쳤는데 28, 29, 30 다시 풀어보거나 해설강의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긴 풀이가 아니구나를 느끼게 될 텐데요. 아마 역시나 아직은 공통 선택과목에 와서 점수를 확 따갈 만큼의 공통과목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이 이야기에 모든 것에 외에 예외적인 친구들 있지 무난하게 대부분 다 풀었어 이런 친구들 잘했고 그동안 공부 많이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하지만 우리 다수의 아직 학생들 수험생들한테는 여전히 뭔가 점수를 확 따기에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아직은 평가원이 좀 평가원이 의도한 바와 확실하게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가원 이번 시험을 또 냈잖아.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점수 이 정도 받았구나를 알고 그들도 또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건 거야. 기본기에 좀 충실하면 점수를 딸 수 있게 출제했다는 점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착실하게 하나씩 밟아 나가면 점수 올릴 수 있어요. 점수 딸 수 있고 수능 잘 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기서 좌절하고 중단하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 충분히 충분히 이번 주 거치면서 느끼시고 다시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그래 평가원이 그래도 뭐 점수 따게 해줬어. 나 그거 알고 나 이번 수능 성공했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끌고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과목별로 조금만 짚어주고 정말 자세한 문항별로 어떤 기출과 다시 공부해야 될 것인가 같이 풀어보면 어떤 문제가 좋을 것인가는 따로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중요한 이 다섯 과목에 대한 간단간단한 맥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째, 수학 1. 최근 출제 문항들과 가장 유사한 과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지수로그 함수는 그래프 제일 중요했죠? 21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삼각항수는 사인코사인 13번에 꽤 까다롭게 나왔죠? 그 다음에 수열은 여지없이 15번에 점화식 발견적 추론이 출제됐습니다. 다만 수학적 의미를 좀 줄였어요. 기하도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수열의 기납적인 정의도 그냥 무난하게 하면 되게 출제했어. 뭐 바로바로 답이 나오진 않지만 뭔가 아름다운 수학적 의미 같은 거 많이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가면 되게 역방향 추론도 아니고 정방향 추론으로 냈고 그렇게 출제됐다. 수학2는 당함수의 소재적 특징을 좀 줄였어요. 14번, 20번 뭔가 한 번에 쫙 풀게 하지 않고 하지만 추론을 좀 해보면 수식화하는 게 가능하게 출제했고 케이스를 분류하고 계산을 좀 강화한 편이야. 계산을 좀 강화한 편이고 정수조건의 적용을 좀 강화했습니다. 이게 난이도, 변별력 포인트인데 아직은 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재미있는 게 확통 난이도를 보시면요. 28일이 29, 30보다 어려웠어요. 진짜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인데 29, 30이 오히려 풀이가 훨씬 짧아요. 그런 점에서 번호 떼가지고는 편견을 가지지 말자. 선생님이 그 6평 전에 27, 28, 29, 30에 속지마 이런 테스트를 찍은 적이 있는데 내가 28번도 못 푸는데 무슨 29, 30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시험을 쳤다면 진짜 아쉬운 진짜 아쉬울만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진짜 난이도가 있다니까. 여러분, 미적이란 기억도 보세요. 28번이 제일 어려웠어. 진짜로. 29번이 제일 쉬웠고 미적은 30번이 조금 더 어려운 편이긴 했는데 보통 이런 걸 상상했던 거죠. 우리가 28, 29, 30이라는 가장 중요한 4점 문항 세계 난이도, 번호 떼가 가지는 난이도의 편견을 좀 없애면 좋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통은 전형적인 출제 영역에서 출제했는데 난이도는 조금 낮춘 편이 맞고요. 경우의 수보다 확률이 좀 더 쉽게 출제했고요. 미적도 급수를 30번에 배치해서 앞번호 그러니까 앞에 진도에 30번을 내는 약간 이례적인 그러한 출제를 했는데 그렇다고 수능에 급수가 30번에 나올까 이렇게 단정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니네가 아직은 진도가 많지 않을 테니까 급수 단원에서 30번을 한번 내볼게. 이것 한번 풀어볼래. 라는 메시지가 있었겠죠. 근데 맞추기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30번이라 출원 요소가 좀 들어가긴 했죠. 확실히 기하도 마찬가지인데요. 벡터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잖아. 근데 벡터를 조금은 쉽게 냈어요. 30번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쉽게 냈거든. 근데 28번이 좀 복잡해 보여. 그래서 28번에서 발목을 잡혔다면 29, 30에서 정말 좀 아쉽게 점수를 좀 더 딸 수 있는데 못 딸 가능성도 있었다. 이 세 과목이 보통 이제 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것이 앞에서 보여드린 선택 과목을 좀 순한 맛으로 내고 싶었는데 정말 마지막 번호 때라 아마 효과는 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진단했던 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갈수록 더 나아질 거고 그동안 공부했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시험을 계기로 평가원은 조금 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결코 어긋남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믿고 여러분 계속 기본기를 살려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유형을 또 잡으면서 그러면서 꾸준히 수능 때까지 가봅시다.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자세한 문항별 연계학습 포인트를 별도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